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인공지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들어가? 그건 간단하죠. 여기 지금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있죠. 유인킹. uinkin.co.kr 이렇게 치고 치명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치는 게 싫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어떻게 들어가? 거기서는 저희들 회사 이름이 행복한 발효 세상입니다. 여기 적어놨죠. 행복한 발효 세상. 그렇게 네이버나 구글에서 행복한 발효 세상 이렇게 치면 또 회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맨 왼쪽 밑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이런 걸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나는 너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들 보면 거의 90%가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로 토시아나 안 들릴 정도로 똑같습니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나 인공지능 할 줄 몰라. 나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전화로 하나하나 물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물어보십니다. 하나하나를 정말로 꼼꼼하게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들은 한 분하고 전화 통화하고 나면 거의 진이 빠지죠. 그런 분들이 하루에 적을 때 50명, 많을 때는 200명, 200명 정도까지. 도대체 오늘 저랑 왜 이렇게 많이 와 해가지고 해보니까 200명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면 상관이 없어요. 이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달이라도 상관없습니다. 1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매일 10년을 하게 되면 그게 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돼요. 나 발효식초 만드는 거 하고 싶어. 요구르트 만드는 거 하고 싶어. 발효종자균은 어디서 구매하느냐. 제가 저희들이 유튜브에 우리 동영상을 되게 많이 올려요. 그럼 거기다가 발효종자균은 어디서 구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댓글 자체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원은 얼마 없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까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응답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영상 만드는 것도 하루에 한 서너 개씩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새벽에 와가지고 이거 다 그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발효종자균 어디서 구입하나요? 이러면 지가로서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장아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한 10년 정도 동안 레시피 개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 이제 발효식초만 해도 거의 저희들이 대충 잡아도 한 300개 해서 그 다음에 뭐 좀 약간 이제 조금 완성도가 낮은 그런 식초까지 한다고 하면 거의 500개가 넘죠. 장아찌부터 해가지고 각종 발효 음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잡아도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저희들이 이제 레시피들을 개발을 했고 거의 대부분 공개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공개하기가 못한 거 너무 이제 우리가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기업에서 한 3년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또 이게 받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만 이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나머지 웬만한 거는 싹 다 공개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개발해놓은 거 한 1000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다 발효를 따라한 데에도 사실은 수준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유인균 다음에 유원플러스균 가지고 이제 실제로 발효하는 걸 저희들이 다 이렇게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은 우리는 10년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한 1년이면 그걸 다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너무 어려운 거 너무 힘든 거 이런 걸 가지고 발효하지 마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발효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발효를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지도 못하는 이제 그름마도 못하는 어린애가 마라톤 나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발효는 차분하게 여기 나오는 거 요구르트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장아찌 만드는 거 요렇게 살살 쉬운 거 약한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효식초 같은 경우에도 상하식초라든지 포도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초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당도가 있고 좀 달달하고 그리고 이제 수분이 있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수분도 없고 당도도 없고 이런 것들은 발효를 좀 애를 믿기입니다. 특히 그 뭡니까? 향균력이 있는 거 있죠. 아로니아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새한 거 있죠.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이제 큰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발효를 약간 애를 믿기. 약간은 이제 약간이 아니고 조금 약간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잘하고 난 뒤에 다음에 도전해 보시고 우선은 이제 조그만한 거 하기 쉬운 거부터 이제 살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찾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글에 가도 되고 네이버 가도 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좋아하시니까 저는 이제 구글을 좋아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치면 돼요. 행복한 발효 세상 이렇게 이제 치면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아카데미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쿠폰이 있어야 됩니다. 쿠폰. 그런데 유인균을 구매하면서 그 담당자한테 이제 쿠폰 좀 줘 이러면 이제 담당자가 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행복한 발효 세상 이제 우리 회사 홈페이지 나오죠. 네 요거를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자 요 어 어 어 요쪽이네 여기 아까 똑같은 거 나오죠. 요게 인공지능이에요. 요게 인공지능입니다. 요거를 어 클릭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어 클릭을 하면 이제 인공지능 이제 요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요. 그럼 요기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저기 짱아찌 뭐 짱아찌 만들고 싶어. 그럼 요렇게 짱아찌 치면 찾아줍니다. 이제 뭐 유인균으로 이제 아보카도 짱아찌 뭐 만드는 거 이제 레시피 요렇게 이제 뭐 또 돼 있고 막 이래요. 예 근데 이제 아보카도 짱아찌 만드는 거는 돼 있는데 그 나는 마늘 짱아찌 만들고 싶어. 뭐 한번 마늘도 한번 쳐 보죠. 예 마늘 짱아찌 자 요기 어 이제 마늘 짱아찌는 이제 지금 여기에 레시피가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한번 어 양파 짱아찌 한번 쳐 보겠습니다. 예 양파 자 요렇게 이제 글로 지금 돼 있죠. 예 글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걸 다 그 뭐 가르쳐 주고 그러진 않은데 이제 된 거는 여기 또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아주 보편적인 거 뭐 사과식초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요렇게 딱 영상을 저희들이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하나 이제 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치면 이제 제가 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 찾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인균 유인균 구매 어디서 구매하는지 어 그러면 이제 유원플러스균 여기 있죠 어디서 구매하나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들어가서 이제 구매해라 뭐 전화번호 요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어 그 저 인공지능에 저희들이 답변을 거의 한 1700개 정도 달아 놨거든요. 근데 이제 꼭 여러분들이 찾는 그 답변하고 뭐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제 간혹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 인공지능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며칠 이내로 또 문자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도 있고 뭐 여러분이 뭐 돈 내고 있는 거는 일치 없어요. 전부 무료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일이 아무리 이제 뭐 요즘에 친절이 뭐 대세다 뭐 어쩌다 이래 해도 어 똑같은 말을 계속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너무 뭐 그게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계속 이제 전화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 사실은 이제 목이 잠길 정도죠. 예 그래서 이제 욕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